한글자막 by 한효정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다시 들어 보세요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2번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다시 들어 보세요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? 다시 들어 보세요 시청에 어떻게 가요? 4번 4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? 다시 들어 보세요 주말에 보통 뭐 해요? 5번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다시 들어 보세요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추가로 가요? 5번 Brendan Ν 실례종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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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